흰살생선이 흰살생선 방어인가요? 방어 농어 농어잖아 다 보낸다 막 보낸다 이런 걸로 방어 방어 농어 농어 방어 옷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데 이제 주로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거 좋아 한 번에 몇 개 정도 넣고 쭉 먹고 또 먹고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아 신선한 거 김인경 씨가 오늘 전속력을 내고 있어 나는 초밥을 정말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래 나 초밥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지 초밥만으로 초밥 전문적으로 못 먹어봤거든 내가 어제부터 설레었는데 지금 오늘인데 카메라도 여기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와 오 팅팅팅팅 아 이렇게 찍으면 우리 한 5세 아유 한 번 웃으세요 한 번 웃으세요 한 번 웃으세요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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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 카메라는.